자, 산소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거 재호흡기로 이용해야죠 오케이, 여기에도 있다 뭐야, 오케이, 나 믿고 보자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없나? 여기도 시모스 파편이 있고요 다음에, 오케이 몇 개 얻었는지도 살펴봐야겠어요, 일단 두 개, 은 두 개요 은 하나 더 얻지 않아 아, 뭐야, 금 나왔네? 금 나왔나왔나, 뚝 따고 말았어, 섹시 됐어 어쨌든, 지저볼 걸 확실히 지저봐야겠죠? 여기 석현이 있고 석현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구리도 나오고, 어 쉿, 진짜 이거도 너무 무섭게 하네 이거 오케이, 됐고 뭐 넣는지는 파야겠죠? 오케이, 은 하나 더 얻고, 금 넣고 그 다음에 납, 납점 좀 더 얻을까? 어 납이 좀 있어, 좋지 물론 은 하나 더 얻으면 그냥 패스하겠지만요 어? 어? 뭐랬세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내 눈에, 내 눈에 띈 거는 어, 뭐야, 스캔으로 파편? 오케이, 근데, 근데 어, 내가 내가 예전에 그거 했을, 그거에서 나오네요 예전에 어뒀었는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말이죠 예 그냥 스캔해 버렸어요 urat 뭐야? 뭐야! 야! 누가 나부리치겨려!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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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그거 좀 싫은데 왠지 저런 돈에 부리친 기억에 일부가 저런 게 붙어있잖아요 네, 따로 붙었까봐 걱정이야 어 어쨌든 여기 그 여기 여기 이제 버섯수 같은 가는 길이구요 예 어쨌든 중력건 그리고 작업대 이런거 예 신경써 저거 나중에 스캐너룸도 이제 만들어야겠어 스캐너룸 통해가지고 자원이 어딨는지 봐야지 되니까 어 잠깐 저축조 한번 놀러 가볼까요? 어 올라가자 그나마 여기 오로라오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 다행히 그제 예전에 얼리렁 세트팔했을 때 여러분도 아실거에요 저거 그 여기 비슷한데 오다가 오히려 오로라 또 이제 끝자락에서 예 과다 갑자기 그 리퍼 리비아타에 등장했다는거 어우 지금 아이도 그 지금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음룸 얻었으니까 예 우선은 예 돌아갑시다 예 어디로 가냐 하면 제 기준으로 빨리 돌아야겠죠 예 빨리빨리 돌아가서 예 작업대 그리고 중력건 또 이제 그 오로라오 걸리면 또 소화기도 필요하대 소화기도 그거 또 해야고 게다가 이 시모스도 이제 수리를 좀 해야겠어요 수리를 빨리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전기 있잖아 충전 그 배터리 충전기 어 그것도 이제 충전 좀 시켜야겠어요 빨리빨리 충전시켜줘야지 어 나중에 또 쓰읍 힘드지 않게 해줘야 하니까 어 게다가 또 이제 보니까 뭐 뭐야 또 뭐 이제 절단 기습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또 얻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근데 어디 있는지가 좀 문제지 어 됐어 자 우선은 배손도 없어 예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도구에서 보면 예 어 오케이 중력건 배터리 하나 더 필요 배터리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배터리 아까대로 아 0이 0이게 한 2개 정도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어 됐어 뭐 그러면 어 자 어쨌든 중력건은 우선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중력건이 어떻게 생겨야지 진짜 깜다 그리고 우우우우 야하하하 오호호호우우우 와 무지 세보이죠 예 이런걸로 막 예 들춰낼 수 있 막 무거운거 해결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예 진짜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대를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예 작업대 작업대 만들면 벌써 컴퓨터칩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분도 있고 티타늄도 있으니까 뭐 다행인 다만 문제는 바로 다이아몬드에요 예 다이아몬드를 여기에서 뭐 그리고 또 여기도 봐야겠죠 예 배손도고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어 어 불이선이 있으니까 될거죠 좋아 일단 배터리충전기부터 예 충전 좀 시켜놓고 해야겠어 어 그래야죠 네 우선은 배터리충전기를 만들려면 어 배송두고 필요할까 일단 은은 어차피 많이 열어놨으니까 사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배터리충전기 어 배터리충전기 할때가 조금 이제 좀 떨어져야구요 어 오케이 좋아 알았어 한 한 아 그래도 구출을 쓸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요 한 이쯤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소해주고 빠바바바 자 배터리충전기 만들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열어서 예 충전시킬거 예 충전을 해줘야겠죠 예 이렇게 충전해주고 나머지도 봐야겠다 아 신호기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좋아 됐고 그 다음에 이따는 밥부터 먹어주고 밥 먹자 밥 먹어 밥 먹고 줘 물도 좀 마셔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중력건도 얻었겠다 아까 전에 그 뭐지? 아 우선은 그전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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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거 대용량 정할수 있어 뭐 상관없고 우선은 어 몇개 좀 몇개 좀 어 그거 해야겠어 좀 만들어야겠어 배터리를 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 어 구리 하나 있다가 빼주고 얘도 빼 기타줄 주게 컴퓨터칩이 있으니까 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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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음에 여기는 상관없고 우선은 석회암 지지면서 이제 구리를 좀 얻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겸 해서 그래야지 되니까 어 산성버섯 찍고 그리고 아 사냥을 좀 해야겠어요 네 이제 사냥할 시간인데 어 물도 좀 먹고 사 그리고 이제 뭐 광석같은것도 요 주변에 좀 그나마는 많은 편이니까 어 특히 석회만 말하는거에요 제가 네 자 아 부메라 자꾸만 해 에 날 좀 구워먹으면 되지만요 에 자 맞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휴대식 탑승무치하기 오케이 됐어 어 왼쪽에 한번 내가 노다지를 캤었던거 같아요 노다지를 어 이미 다 씨가 말랐네요 에 아이고 씨를 말리게 해버렸네 내가 제가 씨를 말리게 해버렸네 이쪽 지역을 어 뭐 어찌되었던번에 빨리 사냥을 좀 해야겠어요 사람이 중요한게 바로 물이거든 아 횔 아 우리 휴 휴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오우 뭐야 이거 무슨 고속 충족이야? 37%까지 올랐어 안그래서 나 쟤 그 갤럭시 S5 사용하고 A5 사용하고 있는데 와 근데 빨리 오르네 벌써 39%까지 올랐어? 와 만화는 동안에 오 대단하죠 어쨌든 예 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구메랑 좀 먹어주고요 예 영양 보출 위해서 말이죠 예 됐고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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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배터리 일단 하나만 하나만 되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아까 전에 거기 그 아 맞다 이거 먼저 수리부터죠 지금 내가 하나 있고 있었던 게 바로 수리한다는 거 아 됐어 됐어 지금 완료 아까 전에 그 저 북서쪽 방향이죠 북서쪽 방향에 또 그 버섯 숲에 거기에 거기에 또 파편을 다시 그쪽으로 가겠어요 이제 중력권도 얻었겠다 이제는 치우권 치워주고 해야죠 예 그래야지 이제 좀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이제 가기에도 쉬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절단계에요 절단계를 이제는 찾아 절단계 이제 그 그거 뭐야 그 청산이죠 블루프린트 그거를 찾아야 하니까 어 여기 여기 아래 뭐있다 조심스럽게 봐야겠어요 저게 뭐지 레이저 절단계 부프고 됐어 어우 레이저 절단계 하나 예 확보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롭스 관련 제 파펜들이 파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 저게 중 이심스럽게 한대요 아 스캔으로 파펜 예 잘못받네 오케이 남가지 남해 저기 나는 절단 오택 웬만하면 가까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세 별명이 히드러리스크거든 뭐야 뭔가의 불의칙을 확실한 것 같은데요 말이오 어쨌든 조심스럽게 오긴 했네요 근데 이게 밤 아직도 밤이다 보니까 진짜 예 어두워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때가 많아 좀 그러네 오 뭐야 이거 와 내가 못봤던 것이 있었는데 야 이게 무슨 세계수야? 엄청 큰 대박 버섯나무를 발견했어 와 이어서 여기가 이제 뭐 세계수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인가? 아니면 버섯숲의 중심? 그렇게 생각하면 데이트부리게 돼요 실수했고요 어 어 어 어 어 어 겨우찾네 거의 한 30분 소비했나요 제가? 거의 그런 셈인 것 같은데 어 어 겨우찾네 겨우찾어 어 어쨌든 입구 한번 차려봅시다 예 입구를 아까 전에 내가 입구인데 내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 찾았다 여기에 어 어 잠깐 4분에 맞춰놓고 어 아이고 나아이들아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어 어 시험이 편집어 여기가 하 아이쿠 아이쿠 해놓고 다시 그렇게 해서 됐어 그리고 잠깐 숙여 숙여 그리고 어 어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출발 아 그리고 어 중력권도 잊지 말고요 예 문 막힌 데가 바로 여기였지 어 이거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게 어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걸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 거의 막혀있네 어 여기는 못 가네 어 못 가고 어 다음에 뭐야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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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나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큰 걸로 이해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큰 것도 없고 폰 일단 이런데를 못하나 못하나 설마 이거는 아까 작업대 파편이겠죠 작업대 파편이 뭐 뭐 다른 데 뭐 어..들어가란 만한 데가 딱히 없나? 그렇게까지 뭐.. 없나보네? 어.. 어이씨 노다지 좀 캘려고 했었더니 막 노다지 캘만한 게 없으니 그걸 좀 짠.. 오히려 더 짠 날질이 안 돼 내가. 어. 오히려 지금 제가 더 짠 날질이 없어여. 게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니까. 더 지고 내가 빡.. 빡칠하래요. 어.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데 한번 뒤에 봅시다. 와.. 다른 데도.. 파펜.. 파펜 들어가면 한 데가 있는지 언제 봐야겠고. 어. 여기 좀 봐야겠네? 어. 아.. 어디 보자고. 이거 뺄 수 있나? 네. 이거 뺄 수 있나? 네. 여기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.. 어. 이렇게 어디 뺄.. 뺄기가.. Protestant necessarily 지금 그런 곳을ㅋㅋㅋㅋ 그냥 이렇게 안고 안 akers還是 넷 형인이.. thank you very soon! 서.. 이제 뺄 수 있는 거 같애요. expression 한 끼가 저 약간 저 애들 거슬리 한다만 다시 한 번 뺄 수 있을까? 밑에 옆으로 밀 수 있을까? 내가? 근데 이거 밀지 못하네 완전히 꽉겼어 어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은 여기 다른 데 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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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있어 이번엔 실수했다 이번엔 제 실수죠 다른 데 구멍도 없나 살펴봐야겠네 어 요 위에 뭐 있나 위에는 어 여기 길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 사실상 못들어가면 되죠? 예 사실상 못들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일단 기지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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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말았네 쯧 개인자가 뻔치했죠 지금? 아우 어차피 기지로 돌아가서 예 수리 좀 하고 예 다른데 뭐 파페니아를 이용하면 뒤져봐야겠어 어 되나가지고 아까 전에 그 다이아몬드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고보니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그 마운틴 섬에서 이제 그 이온큐브를 이용해서 문의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봐야겠어 어 그래야지 좀 더 몸 몸 좀 더 어? 예 몸소 알 수 있으니까 어 어 어우 후 완전히 수리가 필요하다고 막 지짓 지짓거리죠 예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수리를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고 이래 잘못 눌렀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눌렀네 어 오케이 수리 완료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후 아까 전에 그거 뭐 아까 그거 어 개인용품에서 두 어 보자고 다이아몬드 두개 일단 배터리도 있자 있어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동굴 유왕 있죠 그거는 아까 전에 그건 없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마운틴 섬으로 가야하나 아니면 부유 섬으로 가야하나 이게 고민이네요 부유 섬 쪽에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...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땐요 우선은 밥 먹고 밥 먹고 그러고 가서 이제 그... 마운틴 섬부터 둘러봐야겠다 마운틴 섬부터 둘러봐야지 그래야지 알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용 큐브가 저한테 있잖아요 이용 큐브로 이용해가지고 어 좀 이온큐브를 줘해서 문 여는 그게 아마 문 여는 그거일거야 아마 이거 이온큐브 이따 세 개적으로 치우고 어 자 다이아몬드 하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자 그럼 어떻게 해봐 아 진짜 내가 아까 전에 뭐 만들려고 했지 아 나 작업대 어 컴퓨터칩이라 어 컴퓨터칩이라 다이아몬드 어 좋아 그러면은 어 컴퓨터칩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읍 어 가만있어봐 작업대를 만들만한 데를 스읍 여기서 뭐 여기서 해야하나 여기다 일단 배치해줄 시켜봐야겠어요 예 이따 작업대 만드는 겁니다 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어 뭐였으냐 생존용 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물갈키 업그레이드 물갈키에다가 실리콘 고무 두 개에 리튬까지 좋아 그러면은 어 요거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어 우선은 어 안그래도 업그레이드 시킨게 많네 많네 어 리튬에다가 그리고 실리콘 고무 두 개 일단 예 우선은 마운틴선부터 먼저 둘러보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천천히 뭐 밥 먹으면서 이제 그 그 그 그 뭐야 그래서 이제 부위선 업그레이드 하 cam 일단 부위선 우선 먼저 가 discret 그러면은 우선은 마운틴선부터 먼저 어 출선 Concept 중간의 목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, 보자고 어디로 가냐? 자, 갔대, 어디가? 어, 이게 왜지구나? 오오오오오오오옷